5, 4, 3, 2, 1, KG 모빌리티 영원하라! 3, 2, 1, KG 모빌리티 영원하라! KG 모빌리티 2024 하계 휴학캠프 4년 만에 함께합니다. 그동안 이 어려운 역정 다 이겨내시고 정말 열정을 다해주신 모든 인증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그리고 버티복이 되었던 우리 가족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부모님 존경합니다. 사랑합니다.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외쳐주세요!